초등부 개인종합 1위 손천송이 시상대회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2위 박주영, 2위 정다영, 3장 리듬체조 초등부 개인종합 1위 손송이 위는 제38회 중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위험한 식사와 함께 매대를 수여합니다. 2009년 5월 31일 대회체육대장 박용소 패드 2위 미우스 중등부 1위 손연재, 2위 강다영, 3위 이나에 리듬체조 중등부 개인종합 1위 손연재, 위는 제38회 중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위험한 식사와 함께 매대를 수여합니다. 2009년 5월 31일 대회체육대장 박용소 패드 조종합 1위 2위 공단중부 Instead, 변 dial 1위 aktionsinton 한글자막 by 한효정